우주의 생성 과정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 즉 대폭발 우주론이죠 이렇게 문제를 품어서 얘들아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 기본 입자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액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언제야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온도가 3000K 이때 발생한 것이 바로 빛의 직진에 의해서 우주배경 복사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공부가 탄탄하게 된 거라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공부를 덜 한 거야 알겠니? 공부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우는 중력이 수축하고 원시배열을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액이 헬륨 원자액으로 바뀌는 반은 바로 뭐야?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첫 번째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 이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고 니은은 수소핵 융합 반응 그리고 디귿은 빅 투 더 아 투 더 뱅뱅 디귿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죠 대폭발 우주론 맞습니다 간단했던 문제, 그치? 1번은 뭐 한쪽 눈 갖고 웃으면서 흥!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2번 갑니다 태양보다 진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나는 초신성 폭발 전부 다 태양보다 진량이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했었어? 초거성 초거성, 초거성 이거는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자, 우리가 별의 진화를 배웠던 거 살짝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태양보다 진량이 더 큰 별의 내부 구조에서는요 이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원자번호가 큰 다시 말하면 진량이 더 큰 이 내부의 핵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고? 철이 차지하고 있다고 철 내부로 갈수록 진량이 더 큰 원자번호가 더 큰 그러한 원소들이 이 안에 모여 있지요 그러다가 철에 의해서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내부 온도가 너무나 높지 못하고 계속 수축을 하다 보니까 수축을 하다 수축을 하다 수축을 하다가 에라 모르게 빵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자번호는 A 자, A 봅시다 제일 바깥쪽에 있죠 이거 뭐야? 수소야 수소라고 하는 건 원자번호 몇 번? 1번 철은 원자번호 몇 번? 26번입니다 그러니 A가 B보다 작지요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에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긋잡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긋잡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 이거 헷갈리잖아 말장난 자, 나의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요 그렇습니다 폭발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자, 다음 문제 2번까지도 괜찮았어, 그렇지? 괜찮았어? 3번 갑시다 아, 이거 나오면 더 서서히 어려워진다고 야, 이거 나오면 굉장히 우리 폭발이 멘붕에 빠지는 거야 왜? 주기율표 외웠어? 자, 그러면 얘들아 7 플러스가 나왔어 이게 뭐야? 원자에게 전하량 아니야 원자에게 전하량 이 7 플러스는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양성자, 양성자 즉,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래, 7개, 7개 양성자가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있다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 번호 7번 누구야? 아이, 질소, 질소 이게 얘들아 빡빡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수혜리베 붕탄지산, 분해나마, 알규랑염, 아르크칸 이걸 우리 꼬마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원자 번호 7번 누구야? 그러면 수혜리베 붕탄, 질, 질, 질 이렇게 하지 말고 7번 하면 질소 빡 나와야 돼 8번 산소 빡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9번 9번 하면 플로리인이 빡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야 수능에 가게 그럼 얘들아 질소잖아 얘는 질소 3중결합 아니야 질소 3중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공유결합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질소 분자가 많지요 질소 분자입니다 자, A2에 공유하는 전자쌍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셋, 셋 쌍이지요 그래서 3중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원소다 매우 안정한 분자다라고 했었습니다 A 원자과 전자는 7개입니까? 아니요, 원자과 전자가 뭐야? 제일 바깥에 있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일곱 개가 아니라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2중이 바로 15조기죠 되니? 2중이 15조기입니다 자, 다음 아, 이 화학 또 나왔어 자, A와 B의 전자배치 모형입니다 봤더니 얘들아 얘는 지금 3중이 몇 쪽? 자, 하나, 둘, 셋 3중이 1쪽이니까 누구니? 아이, 나트륨이잖아 원자 번호 11번 자, 원자 번호 17번 누굽니까? 얘는 3중이 17쪽 누구야? 염소, 염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 바깥에 최외각 전자가 하나입니다 원자과 전자를 야, 너 가져가! 해서 얘와 얘가 결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Na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결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NaCl이라는 이온결합성 화학물질 바로 무엇입니까? 나클, 응어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지 그럼 A는 무엇입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금속원소죠 비금속원소가 아니라 화합물 A와 B의 화학식은 NaCl, 그쨰 화합물 A와 B는 이온결합물질 그쨰 오인후zier 이온결해